이게 동양의 자랑, 몽계입니다. 난 몽계 이름 너무 좋아. 해산보다 몽계라는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몽계. 근데 모습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, 뭔가? 아, 몽계가? 이름이... 이름이랑... 동체로 되어 있어요. 한 몸이 동체로 되어 있습니다, 이게. 저런 건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? 해산도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그래서 저렇게 막 옹기종기종기종기 모여서 자라게 되는군요. 오오오! 움직였어! 너무 작사! 움직여, 움직여. 더하기 빼기? 더하기 빼기. 물 들으마시는 건 불어서고요, 뺏는 입은 마이너스예요. 어머, 진짜네. 신기하다. 진짜 더하기 빼기 맞구나. 난 저 뚜껑 이렇게 씹어 먹으면 되게... 맞아요. 네. 살이 꽉 찼구나. 아니, 푸른 바다에 비치니까 더 붉고 예쁘네요. 맛이 어때요? 필요 없죠, 말이 밥이 없죠. 인간에서 되게 큰하고 범한 기가 물씬 풍기입니다. 맞아. 멍게는 바다향이 물씬 풍기죠. 아, 이거 되게 단데요? 네, 다 쫙 찌근하죠. 아, 맞아. 너무 맛있겠다. 진짜. 숲을 들으시면 멍게 특유의 향이 이렇게 돌아요. 헉, 아아... 와...